힘을 갖고 태어난 아이 소승상이란 대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꾸며져 왕은 그를 대신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소승상은 아내와 함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떠나 살았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처사에 의해 벼슬을 물러나게 되어 몹시 모욕을 느끼고 있었던 까닭에 그는 그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하나 꼭 있었으면 하고 바랬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인 천시는 자기 몸종과 함께 절로 갔습니다. 그런데 승려 한 사람이 절 근처에서 천시를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대가 어찌하여 이곳에 왔는지 알고 있소. 자, 내 뒤를 따라오시오. 승려는 천시를 성스러운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천시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그녀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하늘에는 큰 곰자리의 별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련 그 별자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자 은빛 찬란한 빛이 천시의 몸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천시가 잠을 깨자 승려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기다리시오. 그 후 열 달이 지난 뒤에 천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아기에게는 날개가 달려있어 아기는 성스러운 산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아기는 젖을 먹을 때만 이따금 자기 어머니한테 날아오곤 하였는데 어머니 천시 자신은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연애 때처럼 이 일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들이 다시는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산의 아이는 신성한 산에서 자라났고 소대상이라 불리였습니다. 위대한 도인이 그에게 학문과 무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소대상은 만 열여섯 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인에게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힘 장사로서 보통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느리라. 먼저 내게 지워진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내 가족들을 찾아보고 아내를 얻도록 하라. 우리나라가 침략자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음은 너도 잘 알고 있으렸다. 침략국의 힘 장사 가타리온은 이미 이 나라의 힘 장사 춘칠이와 싸워 두 번이나 이긴 바 있다. 그러니 가서 그와 싸워 이기도록 하라. 하오나 제게는 칼도 투구도 방패도 힘 장사의 차림에 알맞는 의상한 볼도 없습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조상들의 무덤에서 얻게 될 것이로다. 그리하여 소대상은 조상들의 무덤으로 가 재를 올린 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꿈 속에서 새하얀 노인이 나타나 힘 장사가 갖추어야 할 의복이며 무구를 모두 그에게 주었습니다. 소대상이 잠을 깨어보니 자기 곁에 힘 장사가 갖추어야 할 모든 무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무구를 모두 갖추었어요. 바로 이때 하늘에서 아주 사나워 보이는 말 한 필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말 잔등에 올라 임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임금은 힘 장사가 벼슬자리에서 쫓겨난 대신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에게 복수를 하기는커녕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을 떠맡으려 하니까 말입니다. 왕은 그에게 군대를 내주며 자신의 힘 장사인 춘시리로 하여금 그의 부하로 싸우게 했습니다. 소대상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군사들에게 술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는 부하들과 함께 사흘 동안 잔치를 베풀며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생각헌데 전쟁터에 나갈 필요 없이 평생 이처럼 잔치나 즐기며 보내는 편이 더 좋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하고 병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적들을 우리나라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나아가 그들을 무찌르자. 소대상은 바로 거인 춘시리가 카타리온을 상대로 혈투를 벌이고 있을 무렵 싸움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카타리온은 이미 춘시리를 베어 이긴 뒤였지요. 이에 격본한 소대상은 적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처절한 대혈투가 있은 후에 적은 패하여 퇴각했습니다. 그러나 카타리온은 이에 기세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소대상의 진영에 불을 지를 셈으로 밤중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름 아닌 소대상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소대상은 그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적국의 황제는 적군을 소집하여 소대상을 맞아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소대상은 황제의 군대를 부수고 황제를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후에 적국은 우리나라에 병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장미와 달팽이 앞마당 둘레에 도토리나무 울타리가 있었고 그 너머로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는 들판이 보였습니다. 이 마당 한가운데에 장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그 밑에 달팽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달팽이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운명을 짊어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때가 오길 기다리고 있을 테야 장미꽃이나 피우고 도토리 열매나 맺고 소와 양처럼 우유나 만들고 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 달팽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하겠다는 큰일에 기대가 커 그래 언제 그 일을 이룰 생각이니? 장미나무가 물었습니다. 나는 때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는 너무 서두르는데 그게 탈이라고 너에게선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달팽이가 대답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봄이 되었습니다. 장미는 또다시 꽃봉오리를 키워 장미꽃을 피워냈습니다. 언제 보아도 싱그럽고 싱싱한 꽃들이었어요. 그런데 달팽이는 여전히 장미나무 밑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는 끈끈한 몸을 반쯤 뽑고 뿔 달린 고개를 내밀어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살펴보고는 다시 몸을 움츠렸습니다. 모든 것이 작년과 똑같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장미는 여전히 꽃송임만 피우고 통 발전이 없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장미나무는 변함없이 꽃을 피우면서 하얀 눈이 내릴 때까지 푸른 옷을 입고 있다가 날씨가 추워지자 옷을 벗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달팽이는 땅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다시 새봄이 왔습니다. 장미와 달팽이도 다시 나왔습니다. 넌 이제 아주 늙어버린 장미가 되었구나. 죽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넌 이제까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남에게 주기만 했어. 생각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글쎄 주기만 하고 살아온 너의 일생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네가 자신의 속마음에 발전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너에게 발전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했을 게 아니야? 내 말이 맞지? 너는 곧 뗄나무가 되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갈 거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너의 얘기를 듣고 아주 놀랐다.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장미가 말했습니다. 너는 본 뒤 생각하길 좋아하지 않잖아? 네 자신이 왜 꽃을 피우고 있는지 또 꽃은 어떻게 피우는 것인지 생각해본 적 있어? 왜 이렇게만 피고 저렇게는 안 피는지 생각해본 일이 있느냔 말이야. 아니, 난 그냥 좋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꽃을 피운 거야. 햇볕은 너무너무 따뜻하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저절로 힘이 솟아난 것이지 뭐. 맑은 이슬을 마시고 빗방울도 받아 먹으며 숨을 쉬고 그냥 살아 있었던 거야. 하늘과 땅으로부터 내 몸으로 기운이 스며 들어온 것이야. 나는 언제나 참을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꽃을 피우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거야. 그게 나의 삶이야.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삶이란 말이야. 너는 너무 세상을 쉽게 살아온 거야. 달팽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는 모든 것을 그냥 받기만 한 거야. 하지만 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받지 않았어. 너는 아주아주 생각이 깊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재주를 받고 태어났잖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세상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고. 세상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나는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이렇게 혼자서 잘 살 수 있거든. 하지만 땅 위에 사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진 제일 좋은 것을 남에게 주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 나야 기껏해서 장미꽃밖에 준 것이 없지만 그렇게 훌륭한 재주를 받은 너는 이 세상에 무엇을 주었니? 앞으로 무엇을 줄 생각이니? 내가 준 게 뭐냐고? 뭘 줄 거냐고? 야, 구역질 난다. 침이라도 뱉고 싶구나. 다 쓸 데 없는 짓이야. 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고. 너는 기껏 꽃이나 피우고 도토리나무는 도토리 열매나 떨어뜨리고 소와 양은 우유나 만들고 잘들해보라지. 너희들에게는 상대할 물건이나 사람이 있지만 나는 나 혼자로 만족하거든. 내 껍데기 속으로 움츠려 들어가 거기 있으면 되는 거라고. 나는 세상 따위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달팽이는 등에 짊어진 달팽이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암만 해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구나. 난 언제나 밖으로 밖으로 꽃이 되어 나오기만 하는 슬픈 신세야. 꽃잎은 떨어져 바람에 날리고 하지만 이 집 주인 아줌마의 찬송가채 갈피에 장미꽃잎이 간직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그리고 어떤 예쁜 아가씨는 내 꽃송이를 가슴에 꼽고 다녔지. 또 어떤 어린애는 아주 기쁘게 내 꽃잎에 입맞춘 적도 있고. 그런데 난 얼마나 즐거웠던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었지. 나에겐 이런 기억이 있고 이런 게 나의 삶이야. 장미는 계속해서 순진하게 꽃을 피웠고 달팽이는 자기 집 속에서 시들어갔습니다. 그는 세상 따위엔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달팽이는 흙이 되어 땅 속에 묻혔습니다. 장미나무도 흙이 되어 땅 속에 묻혔어요. 찬송가채 갈피의 꽃잎도 시들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앞마당에는 새로운 장미나무가 자라나고 또 새로운 달팽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달팽이는 껍데기 속에 몸을 움츠리고 세상에 침을 뱉습니다. 세상 따위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둘 중 어느 삶이 옳았던 것일까요? 임금님의 옷 옛날 옛적에 한 임금님이 계셨는데 어떻게나 예쁜 새옷을 좋아하였던지 돈만 생기면 모두 다 옷을 사버렸습니다. 임금님은 병종들 생각은 눈꽃만큼도 하지 않고 이따금 극장이나 공원으로 마차를 타고 나가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순전히 새로 맞춘 옷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열두번도 더 옷을 갈아입곤 했기 때문에 다른 임금님 같으면 의뢰 회의실에 있을 시간에도 이 임금님은 옷 갈아입는 방에 있기가 일수였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구경하러 날마다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명의 사기꾼이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들은 옷감 짜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감은 자기들만이 짤 수 있다면서 자기들의 옷감은 빛깔과 무늬가 고울 뿐 아니라 그 옷감으로 만든 옷은 일을 잘 못하는 벼스라치나 멍청이 같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뽐내며 다녔습니다. 그거 참 굉장히 좋은 옷이 되겠구나 그 옷을 입으면 내 신하들 가운데서 누가 일을 잘 못하는 엉터리 신하이며 누가 똑똑하고 누가 얼간인지 구별해낼 수 있겠구나 당장 옷감을 짜서 대령하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한 임금님은 당장 옷감을 짤 수 있도록 사기꾼들에게 많은 돈을 미리 주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배틀을 하나씩 갖다 놓고 열심히 옷감을 짜는 재했지만 그들의 실패에는 실이 감겨있지 않았습니다. 무탁되고 많은 비단실과 가장 좋은 금실을 달래서는 실패에 감는 대신 자기들 가방 속에 숨겨놓고 빈 배틀에 앉아 밤늦게까지 옷감 짜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옷감을 얼마나 짰는지 알아봐야 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옷감은 바보같은 사람이나 일을 잘 못하는 벼슬아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감이라는 생각이 들자 약간 마음이 캥겼습니다. 물론 자기는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임금님은 그래도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서 얼마나 짰는지 알아봐야 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누구나 다 이 신기한 옷감에 놀라운 힘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웃 사람 중에 누가 얼간이 같은 사람인지 알고 싶어 죽을 지경들이었지요. 나이 많은 정직한 대신을 보내봐야지 무척 똑똑하고 일도 아주 잘하는 중신이니까 옷감을 제일 잘 볼 수 있을 거야 하고 임금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충신한 분이 빈 배틀이 있는 방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정직한 충신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러나 안 보인다는 말은 입밖에 내지 않았어요. 사기꾼들은 늙은 대신에게 좀 더 가까이 와서 보라고 공손히 말하고는 빛깔과 무늬가 얼마나 예쁘고 훌륭하냐면서 아무것도 없는 배틀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가련한 노인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배틀이었으니 보일 리가 없었지요.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멍청이란 말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알았다간 큰일이지 나는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 아무것도 못 봤다고 얘기했다간 좋지 않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으리 왜 잠자고 계십니까? 사기꾼이 열심히 옷감 짜는 신용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야 근사한데 아주 멋지군 안경을 끼고 살펴보면서 충신이 말했습니다. 이 무늬며 이 고운 색깔 마음에 썩 드는 옷감 이라고 임금님께 아뢰하겠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들도 기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기꾼들은 빛깔과 무늬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나이 많은 대신은 그들의 설명을 귀기울여 잘 들었어요. 돌아가서 임금님에게 그대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지요. 그 뒤 사기꾼들은 옷감 짜는 데 필요하다면서 돈과 비단실과 금실을 잡고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모두 자기들 가방에 숨겨 넣었어요. 한가닥의 실도 감겨있지 않은 빈 배틀에 앉아 사기꾼들은 여전히 옷감 짜는 신용을 계속했습니다. 임금님은 다른 충실한 신하를 보내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 옷감이 언제 만들어질 것인지 알아오게 했습니다. 이 신하도 나이 많은 충신이 겪었던 것과 꼭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배틀이었으니까요. 얼마나 훌륭한 옷감인지 보십시오. 사기꾼들은 잊지도 않은 옷감을 가리키며 빛깔과 무늬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바보일 리는 없고 그렇다면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단 말인데 참 이상하군. 하지만 잠자코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그는 보이지도 않는 옷감을 아주 좋다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고운 빛깔과 이렇게 신기한 무늬는 처음 보는 것이어서 무척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임금님은 옷감 짜는 것을 직접 보고 싶어 참을 수가 그래서 이미 그 옷감을 보고 두 충신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을 뽑아 거느리고 엉큼한 사기꾼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빈 배틀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옷감이 옵니다. 상감마마 이 무늬하며 이 빛깔이 얼마나 근사하옵니까. 두 충신이 빈 배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기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옷감이 보일 것으로 굳게 믿고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도대체 이럴 수가 하는데 라고 임금님은 생각했습니다. 어 정말 아름다운 옷감이로다 마음에 꼭 들었도다 임금님은 빈 배틀을 살펴보며 기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 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같이 따라간 신하들 눈에도 보이는 것이라곤 빈 배틀 뿐이었지만 그들도 덩달아 거 아주 훌륭한 옷감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며칠 뒤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이 근사한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으셨으면 좋겠다고 아뢰었습니다. 신하들은 여기저기서 훌륭한데 멋있어 이렇게 근사한 건 처음 봐 라며 웅성대고 조화들 했습니다. 임금님도 교사기꾼에게 단추구멍에 달 수 있는 훈장과 함께 옷감 잘 짜낸 사람이라는 벼슬까지 내렸습니다. 임금님의 행차가 있기 바로 전날 저녁 사기꾼들은 열여섯 개가 넘는 촛불을 환하게 켜놓고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임금님이 입으실 새 옷을 만드느라고 바쁘게 일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틀에서 옷감을 드러내어 커다란 가위로 알맞게 잘라서 실도 없는 바늘로 열심히 꿰매는 신용을 하더니 마침내 임금님의 새 옷이 이제 다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임금님은 제일 높은 신하들만 데리고 사기꾼들한테로 갔습니다. 사기꾼들은 아무것도 들지 않는 빈손을 공중에 번쩍 치켜들고는 이것이 바지요 입니다. 이것은 저골이고 또 이것은 조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 거미질처럼 아주 가벼운 옷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입으셔도 입으신 것 같지 않은 게 이 옷이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옷이지요 라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정말 그런 줄로 아래요. 모든 신하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으니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지요. 상감마마 황공하오나 옷을 벗으십시오. 소신들이 여기 커다란 거울 앞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도록 거들어들이겠나이다. 사기꾼들이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옷을 홀랑 벗었고 사기꾼들은 거지 종례로 만든 잊지도 않은 옷을 하나씩 임금님에게 드리는 신용을 냈습니다. 그들은 임금님의 허리에 띠를 둘러 마치 뒤에 늘어지는 긴 옷자락을 단단히 매는 척 했으며 임금님은 거울에 이리저리 몸을 비춰보았습니다. 상감마마 새 옷이 매우 잘 어울리옵고 아주 꼭 맞으십니다. 저모님여 저 빛깔하고 참으로 찬란한 옷인 줄 아옵니다. 둘레에 서있던 신하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상감마마 께서 행차하실 준비를 다하여 밖에 대령했나 이다. 임금님 행차 준비대장이 말했습니다. 나도 체비를 다 했노라 어때 이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으냐 하며 임금님은 마치 진짜 근사한 옷을 입기라도 한 듯 다시 한번 이리저리 거울에 몸을 비춰보는 것이었어요. 뒤에 늘어지는 임금님의 옷자락을 받쳐들기로 되어 있는 신하들은 허겁지겁 몸을 굽혀 두 손으로 옷자락을 들어 올리는 척하더니 마치 옷자락을 받쳐들기라도 한 것처럼 두 팔을 쭉 뻗쳐들고 임금님 뒤를 따랐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처럼 멍청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은 신하가 받쳐든 큰 양산을 쓰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고 있던 사람들과 거리에 나와있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임금님의 새옷은 아름답기도 해라. 저 늘어진 옷자락은 또 얼마나 멋지고 참 근사하구나. 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을 남들이 눈치챌까 봐 조심들을 했는데 왜냐하면 옷감이 안 보이는 사람은 바보이거나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전과는 달리 이번만은 임금님의 옷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꼬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임금님이 빨가벗고 가신다. 이 어린 것의 말을 들어보시오. 꼬마의 아버지가 속삭이자 그 꼬마의 얘기는 금방 여러 사람에게 퍼져 갔습니다. 어떤 꼬마가 그러는데 임금님이 빨가벗었대. 마침내 모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임금님은 빨가벗은 알몸이다. 임금님은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서 등골이 오싹했지만 의젓하게 행차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더욱 점잖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옷자락을 바쳐던 신하들도 여전히 빈 두 손을 버쳐들고 임금님의 뒤를 따라 걸어갔답니다. 한 번 죽었던 사람들 대신인 양승상에게는 슬아의 양삼박이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양삼박은 13살까지는 집에서 학문을 배웠고 그 뒤에는 자신의 학문을 높이 쌓기 위하여 절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는 16세까지는 학문을 완전히 터득한 사람이 되려는 뜻에서 였습니다. 절로 가는 도중에 양삼박은 저녁 무렵 어느 집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평민 출신의 토우인 황산서의 집이었어요. 이 토우의 딸인 13살 난 어여쁜 황춘월은 젊은이를 보고 하인을 시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하인이 그의 이름을 알아오자 추너리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가서 길을 가시는 중에 잠시 쉬어가시지 않겠는지 여쭈어보고 오너라. 양삼박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집주인인 황추너리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추너리는 아버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젊은이 앞에 나서는 것을 허락해 주셔요. 하지만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너는 젊은 처녀의 몸인데다가 이미 혼인을 약속한 사람까지 있는 몸이 아니냐 그러면 아버님 제가 젊은 남자의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남자 행세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추너리는 외동딸인데다가 응석바지 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어찌나 열렬히 졸라댔는지 그녀의 아버지는 마침내 이를 승낙하여 주었습니다. 추너리는 남자의 복장을 말한 뒤 양산박 앞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곧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도령께서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추너리가 양산박에게 물었습니다. 난 열세 전 셋째 달 열다 센 날 오시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하고 추너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바로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습니다. 양산박은 추너리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그들 집에서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또다시 아버지 곁에 바싹 달라붙어 새로운 청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 젊은이를 따라 학문을 닦으러 승려들에게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저는 남장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의 이름을 걸고 아버님께 맹세하올건데 어느 누구도 결코 제가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16세가 되면 돌아와 아버님께서 제게 지하비로 정해주신 분께 시집을 가겠습니다. 다만 이 새해 동안만은 제가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어 학문을 터득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요. 지식이란 바로 행복 그 자체 이니까요. 그것은 옳은 말 이었습니다. 추너리의 벗들 가운데서도 많은 처녀들이 교수로서의 예의 범절뿐 아니라 학문을 이미 훌륭히 닦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생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추너리는 눈물을 흘려가며 한사코 조르다가 아버지가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죽어버리겠노라 까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승낙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딸 나이에게 자기가 여인임을 밝히지 않겠노라는 맹세를 다시 한번 시켰습니다. 안심하세요 아버님 저는 제가 지켜야 할 바를 이행하겠습니다. 이튿날 추너리는 자기 집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나 또한 도령과 함께 학문을 닦으러 스님들한테 가겠다고 한다면 무어라 하시겠습니까? 이 말에 양삼박은 다름 아닌 하늘이 이처럼 좋은 벗을 자기에게 보내주셨노라고 말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저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멋진 여행이었어요. 땅거미가 짙어지기 시작하자 이들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호랑이들과 살쾡이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고는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 둘이는 잠자리에 들어 아침이 될 때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단잠을 잤습니다. 하루는 춘월이가 물었어요. 우리는 친구 사이인데 왜 서로 자네라고 말을 터놓고 지내지 않는 겁니까? 그리하여 이들은 서로 자네라고 부르며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난 자네와 한날 한시에 태어났으니 하고 춘월이는 쉬어가게 되었을 때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의형제를 맺고 지내세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라고는 의형제를 맺은 표시로서 자신의 피로 서로의 옷자락에 자기의 이름을 쓴 뒤 옷자락을 찢어 교환하였습니다. 그라고는 이 표시를 각자 자기 가슴 깊이 간직하였어요. 이었고 이었고 이들이 절에 이르자 위대한 도인이 이들에게 모든 학문을 두루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양산박과 황춘월이는 어느 한 사람 없이는 지낼 수 없게끔 되었고 한시도 서로 떨어져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산박이 추너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옷을 벗고 자는데 어째서 자네는 언제나 옷을 입고 자는지 그 까닭을 좀 말해주게나 내가 어렸을 적에 몹시 병을 알아 하마터면 죽을 뻔한 적이 있다네 하고 추너리가 대답했지요. 그때 아버님께서 이런 맹세를 하셨었지 내 병을 다 낫게 해준다면 내 나이 16세가 될 때까지는 옷을 입은 채로 자게 하겠노라고 말일세 그러나 현명한 도인에게는 추너리가 여인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 15세가 되었을 때 도인은 이들에게 미역감고 오라며 강으로 보냈습니다. 예이야 무언가 별다른 일이 없었느냐 두 사람이 미역을 감고 돌아오자 도인이 양산박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스승님 다만 한 가지 저에는 저보다 좀 위쪽 강가에서 미역을 감고 있었는데 그만 발을 베어서 강물에 피가 좀 흘렀던 것 말고는 말씀입니다. 또 한 해가 흘러 이들이 학문을 모두 터득 하게 되고 두 사람 모두 16세가 되었을 때 도인은 양산박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야 너는 학문을 모두 끝마쳤으니 이제는 삶의 반려를 선택할 때가 되었구나. 왜 인구하면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사람의 삶이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 그와 같은 사람은 살아있다 해도 진정한 삶을 산다고는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너는 여인네들 가운데서 내 학식과 금면함과 순결함에 알맞은 훌륭한 여인을 얻도록 하여라. 그 여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느니라. 난 바로 내 벗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 애는 여인이며 여러 처녀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처녀임을 잘 명심해두거라. 저녁 무렵 양삼박이 추너리에게 말했습니다. 어찌된 까닭인지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이 이처럼 찢기는 듯 아프고 나도 모르는 새에 이처럼 그대를 사모하게 되었소. 그러니 서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지금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지하비가 되고 지어미가 되는 것을 그 무엇이 막으리요? 제가 도련님을 사랑하느냐고요? 하고 추너리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도련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도 전에 이미 도련님을 사모하게 되었답니다. 하오나 도련님께서는 잊고 계신 건 아니시겠지요? 우리가 지금은 서로 의형제를 맺은 사이라는 것을 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와 의형제를 맺은 것이니 우리의 약속은 인정할 수가 없소. 이렇게 말하며 양산박은 몸을 지켜주는 부적으로 지니고 다니던 맹세의 표지를 떼어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가져가시오. 하오나 저로서는 그 맹세가 여전히 우리의 약속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말에 양산박은 추너리를 왈칵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내게 고통을 주는 게요? 양산박이 추너리에게 어찌나 열렬히 졸라댔는지 마침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오나 먼저 제 옷깃에 꿰매놓은 맹세의 표지를 떼어버려야겠어요. 그러니 한잠 주무시도록 하세요. 표지를 떼어내고 나면 도련님 곁으로 돌아오겠어요. 양산박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추너리는 보이지 않고 대신 그녀가 남긴 편지의 한 통만이 동그만이 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시여 저는 도련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또한 영원히 도련님께 충실한 여인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원히 도련님의 것입니다. 양산박은 이 편지에 담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추너리의 뒤를 쫓아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 뒤를 따라잡지 못한 채 그녀의 집까지 다다르게 되었어요. 추너리의 아버지가 그를 맞으며 자기 딸이 다른 사람과 혼인을 약속한지는 이미 일곱 해나 되었음을 그에게 밝혔습니다. 그러고는 추너리와 정원한 사람이 비록 양산박과 같이 고귀한 가문의 태생은 못되지만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땅도 하늘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어 놓을 수가 없노라고 하였어요. 그러하시다면 최소한 따님을 한번 만나볼 수는 있겠지요? 아니 돼요 하고 추너리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양산박은 추너리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양산박의 부모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그러나 아들이 시름시름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의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머지않아 양산박의 병세는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숨을 거둘 무렵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한 처녀에 대한 사모의 정 때문에 죽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황춘월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결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 처녀는 이미 정혼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죽거든 춘월이와 그녀의 지아비가 함께 지나가게 될 길가에 묻어주세요. 그리하여 그가 죽자 그의 부모는 아들을 그 길가에 묻어주었습니다. 한편 춘월이는 자기 아버지가 일곱 해전에 정해준 사람과 홀례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춘월이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기 딸을 곧장 시집으로 보내지 않고 새해 동안이나 더 자신의 집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이 새해 동안 내내 춘월이는 자기가 홀렛날 입었던 옷을 깨끗이 빨아두는 일만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홀레옷은 마침내 마치 거미줄처럼 하늘하늘 얇게 달아버렸어요. 새해가 지나자 춘월이의 남편은 그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양삼박이 묻혀있는 무덤 곁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나무 위에 앉아있던 초록빛 작은 새 한 마리가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소리를 듣자 3년 만에 처음으로 춘월이의 핏기 없는 두 뺨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기 말을 멈추게 한 뒤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제 오라버니의 무덤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춘월이는 그 증거로 양삼박의 이름이 피로 쓰여져 있는 헝겊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법도에 따라서 제 오라버니의 명복을 빌고 가도록 거락해주세요. 춘월이의 남편은 아내의 이와 같은 정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곁으로 다가가 춘월이는 이렇게 기원하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아버님의 뜻대로 행하여 싸우니 무덤이여 열리소서 그리하여 제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할 단 한 분 그분 곁으로 저를 가게 해주소서 그러자 무덤이 갈라지며 한가운데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춘월이가 그 안으로 들어가자 무덤은 다시 닫혀졌습니다. 춘월이의 남편이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옷자락은 거미줄처럼 얇아져 있었으므로 찢겨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저와 함께 나란히 누워있게 놔두지는 않을 테다. 춘월이의 남편이 말했어요. 얼마 후에 춘월이의 남편은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그러고는 무덤 속에서 많은 뼈들을 발견하자 뼈들을 사방으로 뿌렸어요. 그러나 뼈들은 다시 한 대 모여들어 서로 엉키는 것이었습니다. 춘월이의 남편은 또다시 뼈들을 흩뜨려 놓았고 그러면 뼈들은 다시금 모여들어 한 대 엉켜 붙었습니다. 춘월이의 남편이 똑같은 행동을 몇 차례 되풀이하고 있을 때 난데없이 하늘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땅의 인간이여 나는 옥황상재인이라 내가 이르는 말을 잘 듣거라. 모덤 속에 누워있는 이 두 사람은 이미 땅의 세계의 모든 지배로부터 벗어났느니라. 이제는 이 두 사람의 일은 다만 나의 소간이니라. 그러니 이들을 그대로 놓아두거라. 무덤이 다시 다치게 되자 춘월이의 남편은 춘월이의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후에 다른 처녀에게 장가 들었어요. 해마다 이맘때면 그러하듯이 이해에도 음력 8월 15일 추석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날이었으므로 양산박과 황춘월의 일가는 두 사람의 무덤에 모였습니다. 이때 새 두 마리가 무덤 위에 날아와 앉더니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차례를 다 지내고 났을 때 일입니다. 하늘에서 흰옷을 입은 두 명의 아리따운 선녀가 내려왔어요. 선녀들은 각각 두 손에 하얀색 파란색 붉은색 노란색 그리고 검정색 빛에 다섯 송의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녀들이 지팡이로 무덤을 살짝 건드리자 무덤이 열렸습니다. 선녀들이 죽은 두 사람의 뼈 위에 흰 꽃을 던지니 두 사람의 몸체 모양대로 골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꽃을 한 송이씩 던졌고 양산박과 황춘월은 행복과 기쁨에 넘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두 선녀가 이들의 가족을 향해 말했어요. 이것은 하늘의 주인이신 옥황상재님의 뜻이오. 옥황상재님께서는 이제는 이미 그대들의 자식이 아니라 그분의 자식이 된 이 젊은이를 땅위로 다시 돌려보내신 것이오. 그러고는 사람들이 이들에게서 아삭한 행복을 이들에게 되돌려주신 것이오. 양산박과 황춘월은 슬아의 많은 자식들을 두고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한 번 죽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죽음이 다시 이들에게 찾아올 수는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이 여든 살이 되던 날 용이 이들에게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이들을 하늘나라로 이들의 아버지인 옥황상재에게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팽이와 공 어떤 서랍 속에 팽이와 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다른 장난감들도 있었어요. 이때 팽이가 공에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같이 사니까 우리는 서로 엄마 아빠 사이나 다름없는 거지? 그러나 아주 비싼 가죽옷을 입고 있어서 예쁜 처녀들처럼 콧대가 높은 공은 못 들은 척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 장난감들의 주인인 뽀마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팽이를 꺼내더니 빨갛고 노란색을 칠하고 한복판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팽이는 아름다운 무지개빛으로 뱅글뱅글 잘도 돌았습니다. 나 좀 봐 이만하면 근사하지? 우린 서로 약혼한 사이나 다름 없는 거다. 그렇지? 우린 서로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너는 튀고 나는 춤추며 돌고 우리보다 더 행복한 엄마 아빠는 없을 거야. 팽이가 공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넌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가죽구두 였단다. 그리고 내 뱃속에는 아주 예쁜 병마개 같은 코르크가 들어 있어. 가죽공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아주 좋은 나무로 만들어졌잖아. 시장님처럼 높은 사람들도 나를 돌리며 기뻐했다고. 팽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거짓말이면 앞으로 팽이체로 매를 맞지 않고 돌지도 않을래. 팽이가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너랑 같이 아빠 엄마 사이가 될 수는 없단다. 왜냐하면 난 제비와 약혼한 사이나 다름 없거든. 지난번에 내가 하늘 높이 뛰어올랐을 때 제비가 보금자리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랑 엄마 아빠 사이가 되자고 말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자고 했으니까 우린 약혼한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너도 결코 잊지 않을게.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그들은 이제 입을 다물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날 소년이 들어와 공을 갖고 나갔어요. 팽이는 새처럼 하늘을 나는 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이 어디론지 날아가더니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 높이 자꾸 날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또는 뱃속에 값비싼 코르크마개가 들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공은 땅에 떨어지면 또 튀고 또 튀어 오르고 하더니 아홉 번째 튀고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이 어딜 간지 난 잘 알아 제비한테 시집 가려고 제비 보금자리로 들어간 것일 거야. 팽이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팽이는 가죽공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가죽공이 자꾸 보고 싶었습니다. 공을 만날 수 없게 되니 공에 대한 그리움만 더해갔습니다. 공이 제비의 색시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이상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팽이는 뱅글뱅글 돌며 춤을 추고 어떤 때는 윙윙 울기도 하면서 언제나 가죽공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려 본 공의 모습은 나날이 아름다워 갔습니다. 그 뒤로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팽이와 공의 사랑은 옛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제 팽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옛날처럼 기온차게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옛날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는 이제 황금빛 팽이가 되어 윙윙 울리며 아주 빨리빨리 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광경 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돌게 된 팽이가 갑자기 붕 하고 솟아 오르면서 어디론가 날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하실 구석까지 찾아보았으나 팽이는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팽이는 온갖 잡동산이들이 들어 있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배추 찌꺼기 쓰레기 지붕이 물바지통에서 나온 흙먼지 따위가 가득 들어 있는 쓰레기통 이었습니다. 드러누워 잠자기 좋은 곳에 떨어졌구나. 황금빛 칠도 곧 벗겨질 것이고 어중이 떠중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군. 혼자 중얼거리며 팽이는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긴 배추 꽁다리도 보였고 사과처럼 동그란 이상한 물건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낡은 공 이었어요. 지붕이 물바지통 속에서 여러 해를 지내느라고 물에 퉁퉁 부른 가죽 공 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장난감이 하나 들어왔군. 이제 말동무가 생겼네. 난 아주 비싼 가죽 공 인데 어엿분 아가씨들이 내 뱃속에 좋은 코르크 마개를 넣고 만들었지. 하지만 아무도 그걸 몰라. 나는 제비하고 엄마 아빠의 사이가 될 뻔했는데 그만 지붕이 물바지통에 떨어져 버렸지. 거기서 5년 동안을 지내느라고 온몸이 다 젖어버렸어. 나 같이 어엿분 아가씨에겐 참 긴 세월 이었어. 가죽공이 팽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팽이는 가만히 누워있었어요. 그는 옛날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옛날에 바로 그 가죽공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때 부엌에서 일하는 언니가 쓰레기통을 치러 나왔습니다. 여기 여기 황금빛 팽이가 있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팽이는 다시 즐겁고 유쾌한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죽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 팽이는 그의 옛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던 공이 물바지통 속에서 5년 동안 젖어있는 동안에 사랑도 식어버린 것입니다. 쓰레기통 속에서 가죽공을 다시 만난다 해도 이제는 그녀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장미와 달팽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장미의 삶을 부족한 삶이라 여긴 달팽이와 만족하며 살아간 장미를 보며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며 소소한 경험을 행복으로 느끼며 그 경험이 모여 자신의 인생을 이룬다는 것 세상엔 관심 없이 혼자서 특별한 때를 기다리는 삶 어쩌면 이렇게 서로 다른 생명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사는 자연스러운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요 vain aris